지역 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오래된 의류수거함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시범사업으로 오래된 의류수거함 115개를 철거하고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접근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의류수거함 총량을 950개에서 750개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수행 자격을 갖춘 단체와 위탁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포기하고 의류 판매 수익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교체는 절반 정도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